반갑습니다. 나나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삼겹살 넣고 묵은지 삼겹살 김치찜 끓여봤고요. 이 오이 김치는요. 핵붙한 오이 김치가 너무 익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검색하다가요. 이렇게 오이지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지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레시피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와우.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초콜릿 꾸덕꾸덕 콜라 너무 맛있어요 흑흑 콜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쓰읍 그냥 배고파는 안팎이 약간의 맛 정말 맛있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던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라면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라면을 먹으면 바삭바삭 골고루 쫄깃쫄깃 아삭아삭 바삭 바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흐흐흐 고소한 고춧가루 꾸덕꾸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 바삭 바삭바삭 치즈볼 진짜 맛있네요 으흐흑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